오! 형독이다! 오! 형독이야! 와! 패미팅! 와! 패미팅! 연예인 처음 봐요? 네! 처음 봐요! 와... 이걸 받아준다고? 형독님! 네! 문호준님이랑 가까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용도를 쐈잖아요. 가라고 형이 미수모전으로 만들었을 때... 아아아아아아아아 그거 보고 어떤 생각 들었어요? 그냥 그랬어요. 왜 그냥 그랬어요? 아... 좀... 빈정살았는데요? 아... 왜 그랬어요? 아니...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어? 이만 사냐고... 죄송합니다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왜? 어머니세요? rados오. 아니... 아... 미안해! 조심해! 아... ultimately 아... 아... 아 괜찮아... 괜찮으세요? 아니... matte 나... 엄마 미안해.. 아니... 아니... 저... 아 미안해... 아... 나 개웃기네... 어 어 뭐야? 끝났네! 야! 너 엉크 괜찮아? 지금 솔직히 좀 무섭거든요. 또 들어올것 같아서... 아... 그래 그래. 끝났어. 끝났어. 내가 널 지켜줄게 에에에에에에에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갔면즉 시... 하하하하핳 싶은 사람이rospect다하 Een BC 아니 우리 시청자들 왜 이래? 다들 컴퓨터